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먹튀이를 한번 해보겠다는 쓴이와 그런 쓴이를 자근자근 밟아버리는 사람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시댁지원이 엄청난거면 무조건 폭종하고 바닥에 설설 기어야 되는거에요? 아니 이런... 야, 너는 돈 20억이 장난이냐? 그래서 그걸 다 처먹고 튀겠다 이거요? 원지, 시댁에서 지원을 받으면 폭종해야 되는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에 결혼을 한 30대 초중반 동갑내기 신혼부부입니다. 우선 아내인 저는 7급 공무원이고 저희 남편은 수의사로 지금은 개원을 준비중이에요. 그리고 저희 친정, 솔직히 시댁에 비해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아버지랑은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처음에는 좀 보고 살았는데 연 끊은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외가 식구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당신 혼자 저랑 언니랑 거기다 동생까지 해가지고 총 3자녀를 키우셨죠. 힘들게. 비록 넉넉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셋 딸 전부 다 대학 졸업 다 시켜주셨고 이제는 뭐 각자 알아서 밥벌이 해요.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잘 살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당신 노부대비는 되어 있지만 사실 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라서 저 결혼할 때 3천 정도의 지원이 끝이었고 저는 6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모은 돈 8천만원을 혼수랑 예단 등에 거의 다 써버렸어요. 그래도 돈이 조금 남긴 했는데 이 돈은 저희 남편 개원하는 곳에 다 보탤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댁의 경우 아버님은 국내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 지금은 중견기업의 고문으로 계시고요. 예전에 할아버님이 국회의원이었다고 해요. 물론 뭐 이런 집안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굉장한 여유가 있죠. 또 남편한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결혼할 때 말고는 아직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남편 말이 그쪽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끝으로 저희 남편, 서울 토박이고 자기는 무조건 죽어도 서울에서 살 거라 해가지고 그러기로 했죠. 결혼 후에도. 그러자 저희 시댁에서 마포에 33평 아파트를 마련해 저희 부부한테 주셨고 또 제가 원래는 경찰을 타고 다녔는데 이게 아이고 차가 너무 오래됐다 이러면서 새 차 하나 뽑아주셨어요. 알아요. 저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차고 넘칠 정도로.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아버님 당신들이 저한테 해도 해도 정말 너무나 많은 걸 바란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힘들어하는 당신들의 요구입니다. 첫 번째, 저는 무교거든요. 그런데 매 주말 아침마다 꽁꽁아 우리랑 같이 상당에 가자. 참고로 시댁은 여의두고 저희랑 그렇게 멀진 않아요. 안치만 이걸 또 가려면 최소 아침 7시 전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다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직장인들 주말에는 좀 마음 편하게 푹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집은 제사가 1년에 5번입니다. 성당도 제사를 지내나 봅니다. 음식을 해야 된다며 하루 전에 연락해가지고 어서 건너와라. 같이 좀 하자. 이러고. 세 번째, 최소 2주에 한 번은 함께 밥 먹기를 원해요. 외식을 하든 집에서 먹든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아들, 딸내미 상관없이 자식을 최소 둘은 낳아야 된다. 이러고. 막 이렇게 임신과 출산에 대해 은근히 강요하고 압박을 해요. 다섯 번째, 일일에 한 번 해외여행도 가야 된대요. 또 여섯 번째, 너희가 맞벌이니까 집안일은 나눠서 해야지. 근데 육아만큼은 네가 추가돼서 했으면 좋겠다. 아빠도 부모지만 아기한테 누가 뭐라 해도 엄마가 우주다. 이러면서요. 또 일곱 번째, 가족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너도 알겠지만 나는 딸이 없는 사람이다. 옛날부터 딸내미 키우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다. 그러니 꿈꿍이 네가 내 딸처럼 나랑 가끔 쇼핑도 좀 해주고 하면 좋겠다. 등등등. 이거 말고도 기타 자잘한 것들 되게 많아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들, 심성이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인 건 맞아요. 이건 저도 인정하고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걸 저한테 은근히 드러내면서 갑갑한 그런 부담을 주거든요. 지금도 지금이지만 더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도 힘든데 앞으로도 남아있는 그 수십 년이란 그 긴 시간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다 맞추며 살아갈까? 이걸 생각하면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프고 스트레스 오지구 무서워요. 특히 저희 엄마한테도 못해드린 걸 이 사람들한테 해야 되나 싶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여하튼 결국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런 제 속마음을 남편한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 아버지 두 분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 그 정도는 웃음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너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늘 나랑 같이 가는 건데 괜찮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원 받았으면 무조건 따라라 이건데 이게 정말 정답이고 맞는다는 건가요? 그러고 보면 저희 시부모님 당신들도 그래요. 저한테 꽁꽁아 언제 언제 시간 되냐? 이러는 게 아니라 언제 언제니까 꽁꽁이 너 그때 와라. 그냥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느낌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어휴, 그냥 이대로 계속 복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맞냐고. 댓글 1번 엄마한테도 못해드린 걸 해주려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해요? 그럼 니네 엄마는 사위한테 아파트 차 사줬습니까? 그러니까 님도 이런 소리 하는 거 맞죠? 설마 받아 차 먹기만 하고 이러는 거 아니졌으니? 2번 닥치고 복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겨우 그 정도도 하기 싫으면 네가 타는 그 차랑 마포 집은 포기를 해야죠. 댓글 아니 그럼 반대로 마포에 집 한 채 해주면 저런 걸 장모가 사위한테 요구해도 된다 이거예요? 2번 어? 너희 엄마 그거 못해 주잖아. 비교할 걸 해야지. 3번 솔직히 종교 강요하는 거 매주에 상당 가는 거 이거 빼고 집 밟고 차 밟고 했으면 나머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00% 무조건 다 해라 까진 아니라도 최소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남편이랑도 트러블 없는 거야. 막말로 그게 가식이든 진심이든 며느리한테 새 차 사주는 시부모가 그렇게 흔할 것 같아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4번 뭐 그럼 지원 안 받아도 되니까 보지 말자고 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되겠글 안 돼. 주는 거 무조건 받아야 된다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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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5번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저거 결국 지 아들 주는 거지 며느리 편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자기 자식한테 해주는 건데 왜 며느리한테 종로릇을 시키냐구. 요즘 보면 이거랑 반대 상황인 경우도 많은데 처가에서 지원한다고 저렇게 대어놓고 사위를 부려맞겠다는 경우 없던데요. 참 시짜들만 잘하는 거 같아. 되겠글 그래 맞아. 내 아들 편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남의 집 딸내미가 와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사용료는 내야지. 2번 뭔 개소리야. 처가에서 지원 많이 받으면 처가 부모들 툭하면 아이고 공사방 이러면서 불러 제낀다.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절대 안 한다. 너는 이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냐? 끌 끌 끌 끌 6번 야 이순이 진짜 양심 없다. 양아치야 뭐야. 아니 마포 33평이면 돈 20억이 넘어. 거기다 차까지 받아 처먹었으면서 신경은 끄라고. 진짜 양심 없네. 니네 엄마가 음식 팔 때 딸내미 양심도 같이 팔았나 봐. 끌 끌 7번 아이고 직업 딸려. 집원도 딸려. 시가에서 해주는 거 보면 거의 몸만 가는 취집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네 월급으로 그 집 언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200살까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딱 봐도 중간중간 친정에 돈 들어갈 일이 오지게 많을 것 같구만. 그래도 싫어? 그래 싫으면 다 뵙고 나가. 그럼 되잖아. 8번 아무리 봐도 이거 복종이란 말을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반대도 안 한 결혼에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 문제는 좀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니가 노양심이야. 차라리 종교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만 말을 했으면 여기 분위기도 달랐을 거라고. 9번 아니 니네 엄마한테 도대체 뭐해?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어? 아니 집을 해줬어? 아니면 사위한테 차를 사줬어?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경제적 지원을 해줄 거야? 뭘 해줄 거야? 왜 시가 어른들이랑 비교를 하지? 출발이 다른데. 여기서 너 정말 답이 없다 보인다. 헐. 10번 같이 사는 집은 몰라도 차 사준다고 덜컥 받으면 안 돼요. 니네 엄마도 안 사주는 차를 시부모가 사줄 때 너 설마 역시 내가 잘나가지고 사줬구나? 이랬던 거 아니죠? 니 남편이 수의사라는 거 까먹은 거 아니지? 또 2주에 한 번 식사도 이거 당연히 시부모가 사주는 거지만 니 엄마가 니네 2주에 한 번 밥 사주는 건 어때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죠? 니가 뭘 어떻게 하든 절대 동등해질 순 없는 관계라고. 그래도 뭐 성당 종교 강요하는 거 이거는 좀 어떻게 딜을 해볼 수 있겠다. 끌까이 끌까이 끌까이. 나머지는 어림도 없어? 11번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건데요? 날짜 좀 알려줘봐요. 그 자리 공석되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12번 이래서 집안을 보고 끼리끼리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지. 받아 처먹기만 하고 하는 건 하나도 싫다고. 아니 20억 아파트에 이 정도 요구가 복종이냐? 어이가 없네. 헐. 제 생각을 말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시부모다 며느리다 하는 그런 가족에 대한 프레임을 빼고 보면은 세상사 기부앤테이크 아닙니까? 주는 만큼 받는 거고 또 받는 만큼 줘야 되는 거고. 거래 같은 거죠. 거래. 이슨이는 받기만 하고 주는 거 싫다. 이거지. 그리고 거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속마음을 제가 제 나름의 뇌피셜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 같아요. 시부모가 우리한테 해주는 건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근데 자기가 해야 되는 건 뭔가 남들끼리 하는 것처럼. 아니 그거 줬다고 우리가 줘야 돼? 이런 느낌이랄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게 안 맞는 게 충돌되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 받으면 마음 편하잖아요. 안 해도 돼요. 받은 게 있으니까. 물론 좋다고 무조건 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종교 강요 같은 건 저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 싫다고 하는 거 역시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감사합니다.